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정치인들이 마치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마치 뇌물에 젖은 그런 뇌물을 받은 관계자처럼 다들 선거관리비인의 눈치나 슬금슬금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 다 입을 꾹 다물고 선관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재가 되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의 중진급 국회의원조차도 선관위에 관해서는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직설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관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고 목소리를 내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당대표입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1월 24일날 3년 정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3년간 장관급에 준하는 비상근 선관위원 자리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한 황교안 전당대표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이 땅에서 정치를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인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용기 있고 기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목은 부정선거가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판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이 많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를 반려하고 3년간 더 자리에 있도록 앉혔습니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는 것은 유사일의 초유의 일입니다. 조혜주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 추천은 관행상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상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집권 여당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리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뽑은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들겠습니까? 결국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 추천한 의원 1명밖에 없는 셈입니다. 야당 추천 후보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본의에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 1명 공석을 제외한 현재 선관위원 8명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공정하게 지를 뜻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치르고 싶은 의지로만 가득합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드러난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이번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역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도처에서 휘날리는 부정선거는 사행이라는 검은 깃발이 그들에게는 안 보이나 봅니다. 간이 부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망의 길에서 되돌아 켜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정말 황교안 전 당대표의 그런 외침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경고와 호소를 읽은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글을 읽고 자유수호님이 감상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조작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이번엔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할 것입니다. 증거들이 쏟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개표 이후에 TV에 민주당 이재명 당선이라고 뜨는 순간 게임 셰습니다.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어떤 이의제기를 해도 저들은 막무가내로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보수파 국민들이여 지금은 정권교체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야 할 때라는 것을 부디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체제 자체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좌파들이 10년을 집권할지 20년을 집권할지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심인 황승욱님의 주장입니다. 심이 우려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똑같은 목소리로 개선의지를 밝히고 강력히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조작된 개표는 어떤 전략을 다한다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적극 반대하고 조작의 기미가 있는 모든 수단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 투표함 지킴 일을 세우고 공정하게 선관위도 구성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 논평은 선거 조작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후보도 없습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대규모 선거 조작은 3구 대선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부정선거는 그냥 로또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전 국민은 당일 투표에 자기 표를 찍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반드시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를 찍기 위해서 세로로 투표지를 받으면 정확하게 강력하게 접은 다음에 또 가로로 몇 번 정도 접은 다음에 잘 펴서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엉터리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모든 투표지가 수개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관위의 포로이자 선관위의 노예가 된 야당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지만 목구밍이 포도층인 그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모두 다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모두 다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사전 투표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보면서 사전 투표가 국가를 살리는 구국의 길이다 이렇게 선전선동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당일 투표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주변 분들에게 당일 투표를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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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